웰터급 동양 챔피언까지 했었고요. 왜 저래요? 아니 내가 또 오갈 때도 없는 그런 놈 같아요? 야다 아니 동생 안녕하세요! 누가 내 동생이라 그래요? 아니에요 야 너 니가? 저거 서버트인데 음악 천재 쟤 쟤 쟤 이제 니가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이제 개XX 야 큰거야 짠거야 아아아아 박희순아 뭐하는가요? 306동 가려면 어느 정도 좀 다 썼어요 에헿헿헿헿헿헿헿헿헿허 어어?! 야 아우신지 엄마 옆에 얼씬들거리지 말라고 우리 저거 형 죽는다 누구예요? 내 동생 형이예요 좋아요 하나, 둘, 셋, 치즈!